동대문구 보건소가 장애인 특허차량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공모는 평소 장애인 재활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보건소에 장애인 특허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차량을 활용해 장애인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 재활과 장애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재활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5인승 자동차 뒷좌석에 휠체어 한 대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내부에는 고정벨트, 안전바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군은 1월부터 재활특허차량을 이용해 로봇 재활기기를 장애인 가정에 대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